박명수 화이팅, 김창희 화이팅 불편하시니까 그냥 스파켓 화이팅으로 몰아서 갑니다. 다만 박명수의 진영이 이것입니다. 파란색 저그예요. 김창희 선수는 흑백이에요. 전기 내적으로 저세상 간 것 같은 표정입니다. 같은 상황에서 역전승을 하긴 했죠. 그런데 이게 딱 걸렸어요. 아무래도 박명수 선수가 그런 김창희 선수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론 정찰 나갔다는 것 자체가 출발이 박명수 선수가 좋습니다. 정확하게 상대편의 위치 보고 있습니다. 이건 알고 갔어요. 알고 갔어요. 확인하러 갔어요. 이건 아는데 실제로는 풀어갔죠. 이런 식의 시장은 이거 저그 아 테란이 이거 망한 거거든요 김창희 선수. 완전히 망했다고 봐야 되고요. 이것은 김창희 선수가 문성진 선수를 약간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. 많이 어렵습니다. 특히 하나는 윤정민 벌처가 한두 개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몰래 작전이 또 들켰어요. 아 이거는 몇 개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격차가 더 벌어지겠는데요. 아 그래도 최대한 넓은 데로 도망갔다가 머린들에게 쫓겨서 지금 센터로 도망갔다. 지진 네 어쩔 수 없습니다. 저러다 막혀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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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러고 가면 돌아갈 이유는 사실은 또 없잖아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아 그러면 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다리시켜서 나와있거든요 벌써 여기 두기만 홀드시켜놔도 벌쳐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상대편이 이 작전 야 이거 뭔가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고 군성진 선수로서는 그 타이밍에 팩토리가 갔으면 아카데미가 늦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딩전에 맨딩전에 바로 터로 걸릴수 있어 바로 터로 걸릴수 있어 이거는요 막아도 테란이 손해가 심각한데요 맨딩에 많이 죽기 전에 한탄은 넘겼어 자체가 한번 싸먹히게 되면 미래는 없어요 아아아아아아 이걸 다 먹혔어요 다 먹혔어요 지금 아유이처벤들 반죽겠는데요 아유이처벤 잡고 그냥 그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런커 9기 점사해서 그대로 잡아도는 이런 거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패스를 살렸어야 그대 후속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이브를 가는데 하이브를 가고 이런 단계였기 때문인지 지금부터는 어떤 자원을 축적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거든요. 그런 상황이라면 울트라 디스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요. 아 이거 정말 테란의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입니다. 이런 지금 단순 자원을 넣어 중심이 하나도 안 통하고 있거든요. 펄 메슨 1대1로 메슨 메슨 넘어가요 지금 원샷 1킬 원샷 2킬도 가능합니다.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아 마린만 죽었어요 아 메딕만 죽었어요 정면 뚫리네요 정면 막을 수 있는 병들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거 다크서프리면 그냥 들어가겠는데요 아 앞마당 들어야 됩니다 멀티 있으나 마나 상관없이 지금 그냥 경기 끝내야겠다는 거죠 지금 플레이어가 다크서프면 무한대여져 있습니다 지금 디파일러가 3개예요 아 진단포가 아 진단수가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테란전이 좋은지 네 깃발 꺼지러 가네요 정말 운영 자체가 네 아주 흐름이 좋은데요 아 이 자원 상황도 그렇고 네 이런 그 어 공격 수비 네 그리고 유닛 어 네 확장 어 이 자원 이 균형이 어 정말 엄청납니다 네 여기서 이레데이터를 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입니다 우리 편이 더 쉽게 생겼어요 지금 진단포는요 아 정말 이러면 예 테란전은 오히려 박명수보다 문성진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아 진단포는 상대요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가 문성진이 첫 드론 잡힌 것 말고 뭘 아시겠습니까 진단포 어 앞승입니다 앞승 네 야 진단포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단장인 응선 2인용 맵 먼저 고인규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갈색 테란입니다 오른쪽 이에 맞서는 이제 정명훈 선수 진영 이곳입니다. 신세계에요. 정명훈 선수 응원하시는 분? 테러리스트입니다. 테러리스트의 힘이다. 혹시 그 꼼꼼하게 체크하는게 아니라 정명훈 선수가 여기다가 팩토리를 짓는다던지 네 뭐 가능은 하죠. 네 지워놓고 주석아 그렇죠. 벌처럼 빠진 상태에 안바닥 좀 이걸로라도 지금 데미지를 좀 줘야 돼요. 그러면 정신 가득해질 때 답답해질 때까지 바로 레이스가 되는 겁니다. 왜냐면 이 벌처에 지금 흔들려서 이거에 신경쓰느라고 아머리 늦어지고 이렇게 해야 뒤에 오는 레이스가 힘을 받거든요. 자 에스비에서 종이 잡혔구요. 세익이 잡혔겠죠. 시간 지나면 계속 쪼깍쪼깍쪼깍 하면서 잡힙니다. 이번 경기에는 고인별로 많이 당하는데요. 네 일단은 지금 테이크가 나왔어요. 이 벌처들이 잡은 그 1군만 해도 벌써 5킬. 6킬. 아 그리고 아머리 한 타이밍 더. 타이밍 최대한 늦춤했거든요.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뭐 뭐 이후에 멀티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계속 포비해요. 지금 아머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포비입니다. 네 고인규의 실수가 그냥 나온게 아니라 정명훈이 유발한거라 봐야겠죠. 네. 네. 아 참. 너무 이들렸습니다. 마이티를. 마이티를. 아 그리고 막타. 아 정명훈이. 아 정명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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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뭐 압도했습니다. 네.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. 한시도 주도권을 내로. 고인규 선수가 막다가 지금 경기 끝나는 상황이거든요. 다 보여요. 다 보여요. 다 보여요. 사실은 고인규 선수가 대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. 계속해서. 그런데 끝이 안 나요 끝이 이런 뭐 엑티비 어쩔 수 없이 엑티비가 수비하러 나오니까 딱 오는 병력이 벌점 벌점 하도 됩니다 벌점 하도 돼요 안 맞아들이기만 하면 끝이죠 아 정명은 독본 이건 한 표정은 정말 뭐 테러리스 이건 체이지 자 일꾼과 일꾼과 생산 공장들과 모든 병력이 팔이 두 개인데 팔이 한 여섯 개쯤 되는 것 같은 아 정말 엄청났습니다 진짜 이재동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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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미니맵 쌍 노란색입니다 먼저 김명우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재동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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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